Q. 연애를 오래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자친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언제들이 기다리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뭐야 팩폭이야 팩폭? 왜 시작부터 왜 갑자기 팩트리어트 미사일을 날리고 시작하세요? 누구를 갈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 연애를 이제 오래하면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인트로를 하다가 되게 광역 도발을 시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저거 좀 시비거는 건가?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시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명음씨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뭐 그렇죠 장단이 있죠. 네 장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오래 하신 분으로서 장단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렘은 좀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렇군요. 설렘은 떨어지는데 그게 뭐랄까 나를 그 사람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믿음 그렇군요. 믿음이 확실하게 늘게 되고요. 그 뭐냐 내 편이 생긴다라는 게 되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설렘이 떨어지면서 뭐 가족 같은 뭐 그런 그런게 미리 장착이 되는 거죠. 이미 네. 그렇죠. 그 뭐랄까 또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들 아 그렇죠. 있죠. 이 사람의 여러가지 상황에서의 여러가지 그런 그 어떤 이슈들을 같이 이제 경험을 하다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정도의 반응을 할 것이야 이렇게 이런 느낌의 뭐 리액션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의 레퍼런스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서로를 배려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사전 정보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큰일 났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그렇죠. 이게 뭔가 기간이 짧으면은 어 이 사람이 이런 매력도 있었어 라고 하는 되게 그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지랄 같은 걸 숨기고 있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위험 요소들도 같이 안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라는 거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정말 되게 안정감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활용하시기를 네. 바라면서 여자친구 없으면 의미 없는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사과할게요. 광역 도발을 그렇습니다. 네. 명홍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뭐 어쿠스키타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잘 알고 있는 예측 가능한 어떤 오래된 브랜드를 리뷰를 할 때 아니면 뭔가 해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브랜드를 리뷰를 할 때 두 개의 장단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모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이 받고 네. 장단이 있죠. 이제 이 기어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넘어가지 못하면 혹평을 받기 되게 쉬운 그렇죠. 계속해서 꾸준히 잘해야 하는 그런 포지션 인거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은 뭐 이런 부분은 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가죠. 쌓여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GS 미니라는 건 저희한테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는 오래된 연인 같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GS 미니를 굉장히 여러 대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여러 대 했죠. 네. 한번 볼게요. 저희 GS 미니를 몇 개를 했냐면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다섯 개를 냈어요. 아 GS 미니 기본 모델 했었고요. 그리고 RW 로즈우드 모델의 마호가니 마호가니 마호가니의 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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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했었는데 코아가 처음으로 ES2 픽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그때 지금 10점 만점으로 점수 체계 올라가기 전에 5점 만점이다 시절에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 기어였습니다. 둘 다. 저희가 그때 ES2가 이제 그 밑에 기어들에 확장되기 시작하던 그 딱 초창기 시즌이었는데 첫 스트로크를 딱 했는데 이건 미쳤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다. 해서 ES2 픽업과 코아의 그런 어떤 상성에 대한 감탄으로 그렇죠. 아낌없이 만점을 줬는데요. 거의 뭐 이것은 테일러의 은총입니다. 맞아요. 테일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모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ES2 픽업은 여전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아가 아니고 월넛입니다. 월넛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그때 그러니까 만점 받았던 그 코아 모델이 104만 4천원이에요. 아직도 할인 적용 됐는데도 이거는 할인 적용하면 84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차이가 있죠. 가격이 20만원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그때 그 퀄리티를 재현을 해내준다.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런 점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사운드가 그거랑 똑같아. 사운드가 그거랑 똑같은데 가격이 이 가격이. 그러면 무조건 만점인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만점이겠죠. GS 미니 E 월넛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실망시켰을 때 미친듯이 까이겠죠. 이것이 바로 장단이라면 장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할인값 84만원 네. 전장 93cm 쉐입 GS 미니 쉐입에 탑 C 테카스 플러스 탑 올라가 있고요. 월넛 바디에 샤플레넥 에보니지판 테일러 크롬 머신 헤드 그리고 터스크너트 미카르타 세레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픽업에 익스프레션 시스템2 ES2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세부사이즈 검사해 볼게요. 이 중간에 또 복병이 들어 있어서 94 0.8 또다시 잡아야 되죠. 미니로 바뀌었네. 네. 94 74 아니 뭔가 뭐 이전에서 질 때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호락호락 져주고 싶진 않네. 흐흑 열심히 한번 재볼까? 이게 목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게 몇 대면? 네. 아까 점수해서 그대로 1.85 1.88 지우기가 귀찮아서 헐 이렇게 가벼워? 감사합니다. 네. 0점 받기가 힘들어. 네. 오늘 0점 다 실패네요 우리. 그러니까. 2.710 0점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날입니다. 많이 흔들리네요. 그래도 무게감이 꽤 있다고 느껴졌는데 2.70밖에 안 나가요. 네. 둘 다 힘든가요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힘이 떨어졌어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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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도 좋고 네.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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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확실히 코아가 그때 생각해보면은 기본 톤 자체도 좀 개성 있고 좀 더 뭐랄까 다채로운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월럿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얌전한 느낌이 있네요. 요조 숙녀 같은 느낌이죠. 네. 네. 앰프 사운드로 해보겠습니다. 이야. 밸런스. 아니. ES2 픽업은 진짜 너무 좋은 픽업인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안한 중익상태의 사운드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씩만 줄여보겠습니다. 아. 참 소리 좋다. 어때요. 소리가 정말 좋고요. ES2 픽업에 일단 밸런스라는 사운드가 정말 좋고요. 코아 그때 모델과 비교해서 보자면 그것보다 약간 점잖고 살짝 정돈된 사운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소박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과성비를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84만원에. 힘 좋네요. 네. 느낌 좋아요. 굉장히 구직한 느낌의 그런 기타예요. 어. 잘한다. 잘한다. 살짝 놀랐네. 네. 네. 텐션 개그를 오늘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미치겠다. 잘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1분 코스 뜯어드리겠습니다. 네. 2분 코스 뜯어보겠습니다. 뿅. 먼저. 네. prem 해요. wise 입 stunning 유 conhe happy 뇨 뇨 추가 네 잘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스트 하모닉스 울림이 되바라지지 않고 아주 정갈한 사운드로 나오네요 좀 소박하고 점잖은 기타 그러면서도 아주 밸런스 좋고 픽업 사운드 좋은 기타라고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명호씨는 어떠세요 취향이 좀 맞으세요? 저는 그 뭐랄까 테일러 특유의 그 중음역대 감싸는 음이죠 꽁꽁거랜 사운드 그 사운드가 월넛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강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하이 영역대에서 칠 때 그 사운드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좋다는거에요? 싫다는거에요? 좋다 싫다라기보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요 사운드 있잖아요 네네네네 고고 이거 고고고 요 사운드 뭔지 아시죠? 네 이런 요런 그 옹옹옹옹 사운드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옹옹옹 사운드가 있는 기본 옵션에서 코어 모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들린 느낌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약간 요렇게 가라앉은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얌전하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가라앉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옹옹옹의 포인트가 조금 더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운드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한번 알아봤고요 네 시청자 한줄평은 382화입니다 라그 어쿠스트 기타 T70D 모델이었어요 T70D 모델의 펜타토닉워터님이 아주 낭만적인 한줄평을 주셨는데요 그래요? 이번에는 솔직히 명음님의 시연곡이 기타에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네요 언제나 판단을 흐리게 하십니다 항상 이 손으로 못된 짓을 해요 아 이거 조디를 이거 조디 나왔어요 조디 네 기타 자체의 색이 밝고 작은 느낌입니다 한줄평 프랑스 피터팬이 바람따라 버즈비에 찾아오다 낭만적이네요 낭만적이네요 네 토니고 토니 좋네요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음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오래된 연인이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네 오래된 연인이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성향 자체가 호두나무의 성향 자체가 소박한 그런 느낌의 성향이 나는데 오히려 ES2를 만나서 그게 좀 증폭됐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오히려 시작 자체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두의 화려한 외출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화려한 게 줄어들었냐 아니면은 원래 더 소박한 거였는데 요정도까지 올라왔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연인이 어떤 연인인지 모르는거죠 아 지금 그년이 어떤 연인인지 그 열 연인이 네 언니 발음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네 네 점수 몇 대 몇 굿짠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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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굿짠냥 발음을 잘 하셔야죠 굿짠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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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놔둬도 죽을 것 같아요 누구 누구한테 한번도 해봐요 굿짠냥 으아 못 볼 거 맞다 굿짠냥 굿짠냥 저는 이제 어쨌든 ES2 픽업의 사운드가 너무 좋고요 아우 ES2 픽업 잘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84만원이라는 가격대가 그렇죠 코아랑 그 때 느낌을 생각해보면은 이건 진짜 가성비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9.0 점수를 받을 만큼의 가성비가 충분히 나온다는 판단을 드렸고요 명홍씨는 뭐 아무래도 개인 취향에서는 네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목가적인 사운드 약간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사운드 네 사실은 저는 로즈우드나 이쪽이기 때문에 에본이 그렇죠 약간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서 이렇게 올리고 싶죠 머리끄댕이래 이렇게 아우 저 입으로 어떡하지 이게 너무 이렇게 명홍씨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니까 하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좀 사실 약간 좀 숨이 죽은 사운드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개인 취향 차이가 있습니다 네 명홍씨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아니 뭐 한주평 드릴게요 다 했잖아 지금 우리 다 했어 다 했는데 이게 왜 이래 아 이게 체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네 이렇게 GS 미니 이월로 사운드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일러 114C 2017년 이거 아주 기대됩니다 네 궁금해요 114가 지금 거의 뭐 지금 뭐 가성비나 사운드가 지금 거의 깡패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그렇죠 업계를 흐리고 있는 정도의 지금 가성비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224C2 처음 보실 모델이에요 디럭스 모델이에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테일러 남은 두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우쿠스틱 타임스 감사하겠습니다 넌 디럭스 네 amet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